서로 인연인 사람들은 영혼 너머에 붉은 실로 연결돼 있어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구시를 끊지 않는 몇 번을 거듭 변하도 다시 만나게 돼 스스로 끊는다는 건 자사알인 거야 그래 소문나지 않게 지워버려라 숨을 끊어 정절을 지킨 처자도 있다더라 누구를 위한 정절 말입니까? 멈춰 제발 그만하시죠 절 말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저도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만 멈춰 다시나 다시나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다시나 이런 무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저게 서로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찌 나를 그리 쳐다보는 것이여 어찌 그런 논으로 바라보시나요? 그래서 두려워니 그 자가 사랑했던 사람 네가 죽였어 다시나 다시나 그럼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보이는 뭘 해도 고급적이에요 붉은 색이 창으로 잘 어울리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오랑캐에게 잡혀간 것 같다 보혜 연마합니다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니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니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